3, 4일이나 되었나 올밤 아이들이 중학교에 입학한지 3, 4일이나 되었나 암튼 어느 점심시간? 아이들이란 교실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교실 방송 스피커에서 핀미핀미핀미핀미업 어쩌고 하는 가사가 흘러나왔나보다 갑자기 한 일일곱명의 아그들이 캬 하고 괴성을 지르더니만 순식간에 의자를 박차고 나와 손가락으로 하늘을 찌르면서 미친듯이 아래위로 온몸을 흔들어대는 것이다 이어 하나 둘씩 점점 가세를 하면서 판이 커지는다 싶다니 급기야 의자에 앉아 밥을 먹는 아이들까지 어깨춤을 들썩이며 소리를 질러대는 것이 아닌가 전혀 계획되지 않고 너무나 자연스러운 그 무엇? 칠은 완벽하게 계획된 플래시 몹이 대형 뮤지컬로 재현되는 듯한 착각을 일으켰다 밥 먹다 말고 얼음땡을 한 것처럼 눈을 동그랗게 뜨고 바라보다가 순간 이대로 뻣뻣하게 있다간 나 혼자 이방인이 되겠다는 그 판단에 따라 바로 자유로운 영혼으로 빈이하여 밥을 먹으면서 가볍게 리듬을 타며 어깨를 들썩였다 가벼운 미소와 함께 물론 무탈하게 밥을 먹고 바로 장걸음으로 교무실로 가서 머릿속에 입력한 핑미라는 단어를 읽기 전에 빠르게 검색창을 쳤다 그것이 어떻게 생겨먹은 물건인지 여러 개를 검색해서 기본 지식을 간파한 후 이번에는 유튜브로 기본 동작을 몇 가지 학습했다 음 생각보다 센 놈들이 몰려왔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